정토정은 기독교 전체랑 닮았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천국가자 하는 논리랑 아주 유사한 논리로 전개되는 불교 경제학의 가르침이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워서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면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아미타불이라는 존재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과 깨달음을 얻을 때요. 원을 세우세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바침으로써 인류가 다 나만 믿으면 영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원을 세우시고 다 천국 가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큰 원을 세우시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예수님을 막이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거를 우리를 위해서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죠. 제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이론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을 못 봤으니까 얘기하긴 그렇지만 현실화된 천국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누구나 지금 체험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 대속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고마워하시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이 해주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올이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방편을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사도바올이 더 극대화시켜요. 예수님도 이런 방편을 쓰세요. 이런 것만 쓰신 건 아니에요. 그대 안에 바로 천국이 있다. 이런 방편도 쓰시는데 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리라는 게 이사여서부터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너희들은 이제부터 구원받는 거다. 이제 끝이야. 구원이야. 이제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녀로 살면 돼.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니까 그동안 대속을 못 받아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났어요. 지옥 가서 벌을 받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시 이 삶이란 것하고는 인연이 없었는데 죽은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더라도 이 영생이라고 못하는 게 지옥에서 벌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랑 차원이 달라. 영생은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지 못하는 게 사망인 거예요. 사실.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왜? 다 죽어요. 사도바올도 죽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 다 죽었네. 여러분 교회 가셔서 너희 예수님 진짜 믿었나 믿었나 내가 보겠다. 죽는 사람은 아닌 걸로 내가 다 체크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죄를 못 벗은 걸로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건 좀 억울한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차원 얘기예요. 죄를 아담 때부터 있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못 얻었는데 왜? 선악과만 먹었지 생명과는 못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생명과 내가 바로 먹여주마 이거죠. 내가 생명과 나만 믿으면 생명과 먹여주마 영생. 몸은 죽더라도 이걸 사도바올이 멋지게 포장합니다. 몸은 죽는다. 죽는 게 맞다. 그런데 씨앗이 죽어야만 진짜 곡식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씨앗은 죽어야 된다. 우리 몸은 썩는 몸은 씨앗인 거예요. 썩는 몸이 잘 죽어서 멋지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다. 이렇게 사도바올이 논리를 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럼 지금 대충 정황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말이요. 이게 최상승선과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의 최상승선이라고 하면 몰라 하면 내가 판단 중지 내가 이 에고 내 것이라고 들고 있는 이걸 단박 놔버리면 나는 곧장 부처님과 통하게 된다. 이 논리가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미타불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여기다 하나 그려놓자면 우리 에고에 에고에 그 생각을 멈추기만 하면 곧장 우리가 우리의 영의 자리 참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영의 자리로 곧장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최상승선이죠. 그런데 보통 바로 못 돌아가니까 바로 판단 중지해서 바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이엠 상태에 바로 들어가죠. 곧장 하나님 만나면 되죠. 판단 중지하고 곧장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그게 쉽나요? 특히 예수님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미타 신앙이 퍼질 때가 다 똑같아요. 이게 기원 보통 우리가 아는 게 기원 후 1세기 근처에 아미타 신앙도 정립됐거든요. 그 얘기 나올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곧장 그 부처님을 만나라. 부처님 이 아미타 신앙도 부처님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몰입하라 하면서 나온 수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불성 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은 본인이 자기한테 몰입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은 곧장 아버지한테 몰입했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한테 몰입해라 그래요. 나한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냐? 난 눈에 보이니까 몰입하기 쉽지. 나랑 하나가 되면 아버지랑 하나가 될 수 있다. 들고 있는 집 나한테 맡겨라. 내 멍해를 매라. 나랑 접속이 되자. 이 얘기가 다 지금 나를 믿으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신앙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 대소까지 해줬다는 걸 믿는 거 아미타불이 우리를 위해 내가 내가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는 깨닫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지금 부처가 됐다는 소식은요. 우린 구원 받은 거예요. 왜? 원래 보살 때 원을 세우기를 부처 되기 전에 원을 세우기를 내 이름만 열 번만 외도 극락에 그대로 올 수 없다면 나는 부처 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부처를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왕생이 예정된 여기 영생이라면 여기 왕생이고요. 사실 영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극락에 갈 때 무량수의 몸을 얻어서 갑니다. 영생의 몸을 얻어서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극락에 가시면 영원히 살면서 거기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이래요.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극락에 왕생한다 라고 할 때도 영생은 전제돼 있습니다. 무량수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이 무량수 불인 거예요. 무량한 수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부처예요. 그 극락에 가실 땐 여러분도 무량한 수명을 얻게 됩니다. 똑같죠. 이야기가 너무 똑같죠. 거기다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낮에 제가 중국의 정토정 선사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거기 믿음 소망을 불교해서는 발원이라고 하죠. 믿음, 발원, 연불 이 세 가지가 아미타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서 성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고 나도 함께 극락을 나도 거기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나도 그 영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구원받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랑보다 더 하나로 모아요. 연불 원래 사랑에서는 여기 육바람일이 와야 맞거든요. 그래서 정토정을 제가 가끔씩 비판하는 게 기독교보다 지금 너무 더 간략화시켰어요. 그래서 더 쉽게 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방편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이 더 넓어요. 이쪽이 이쪽은 그러면 연불만 하면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양심을 안 해도 좀 그렇죠. 심지어 지옥갈채인도 연불만 하면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거기 비슷해졌어요. 다 양심이고 어디 가버리고 교회만 다니면 믿으면 극락간다는 식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정도 수준이면 지금 되게 비슷해졌는데 원래 아미타 신앙은 그렇게 문이 넓었어요. 예수님 신앙은 원래 그렇게 문이 넘진 않아요. 거듭난 자녀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성도들한테 채찍질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더 엄격한 거죠. 그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 극락사상은 문을 훨씬 넓혀버립니다. 지옥갈 사람도 데려가겠죠. 일단 데려가는데 거기서 대기 타야 돼요. 한 900곳이 대기 타야 돼요. 지옥갈 사람이 간 경우는 연꽃 속에서 못 나오고 쫙 있어요. 오랜 세월 정화된 뒤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낮에 읽어드린 핵심 내용이요. 지옥갈 사람도 간다. 다 보내주는데 가면 연꽃이 9레벨이 있는데 하지하 레벨 상중하에서 또 상중하가 있거든요. 하지하 레벨로 가는데 거기 가면 12대급이면 거부로 치면요. 제가 생각했던 900급 될 거예요. 엄청난 거부를 거기서 대기해야 돼요. 그런데 상지상으로 여러분 상지상이 엄청난 경지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성령불이 안 꺼지는 경지 성령이 존재하는 경지 불교에서는 연불을 할 때요. 쭉 흐르면서 아미타불을 직접 보는 경지요. 견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불에서는 견불이라고 합니다. 견불의 경지라고 하는데요. 나무암의 타불을 외일 때 외일 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면 이들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은 바로 극락을 가더라도 상지상으로 가요. 그러면 가는 순간 바로 일주보살을 확실히 딱 인정받고 그대로 거기 불보사들이랑 같이 공부합니다.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요. 그래서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요. 기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불교의 정토정 선사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조건 상지상으로 가야 된다. 결국 문은 넓은데 아미타 신앙이 결국은 결국 똑같다고 해요. 원하는 수준이 결국은 성령불이 안 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양심해야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국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여기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인광대사면 청나라 하나 중화민국대 분인데요. 아미타불이 내 마음에 부처고 내가 곧 아미타불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임을 깨달아야 이것이 깨달아서 하나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다. 여기 성경에 나온 말이랑 같죠. 즉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이 있고 아미타불 안에 내가 있어야만 진짜 서로 하나가 된 거고 그 정도 해야 믿음, 발원, 연불 중에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반드시 왕생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아미타불의 그 역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야 발원이고 늘 일념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야 연불이다. 이 세 개면 극락한다. 재밌죠? 일부러 비교해드리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아시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중에 신의 이름 이름 외는 것도 있잖아요. 신을 사랑하면 신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고 또 기독교도 있어요. 그 논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강조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육바라밀적인 요소들을 되게 좀 뺐습니다. 다른 미륵정토신앙이라던 데는 육바라밀 해야 돼요. 여기서는 뺐어요. 왜? 그것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진짜 연불만 해도 갈 수 있다는 정말 진짜 범부 중생들을 위한 거예요. 죄 많은 죄 안고 그대로 극락가자는 사상이에요. 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죄 아는 채로 부처님한테 참회만 하면 우린 그대로 가자. 그럼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제가 너무 못나서 못 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토정에서는 답답하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저 죄인이라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답답하시네. 하느님을 안 믿네. 하느님은 다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정토사상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달콤한 말처럼 들려있는데 실제는요. 들어가 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 빼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해 드리는 게 같이 얘기해 드리는 게 이 얘기의 신법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예수님이 한다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여러분 성령 체험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쉬시면 돼요. 지금 인생사 괴로운 거 힘든 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괴롭히는 거 있죠. 맡기고 쉬실 수 있나요? 그럼 일념에 한 생각에 여러분 성령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아무튼 찰나의 만남일지라도 만남은 만남이죠. 이렇게 계속 만나감이 찰나라도 일념이 되면 만날 수 있고요. 한마음이 몰입이 되면 만날 수 있고 그 몰입이 이어지면 여러분은 참나의 안주하고 성령의 안주하는 경지가 됩니다. 그런 분은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극락하고 당당하게 정토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성령불이 안 꺼지는 경지가 되니까요. 가능해지죠. 내 안에 아미타불이 내 안에 늘 거하시니까 가능해져요. 그 경지가 제가 우리 학당에서 1급이라고 하는 경지를 강조드린 이유가 모든 영성공부에 들어가면요. 결국엔 1급이냐 아니냐를 요구합니다. 생으로 계속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덜 믿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안해지니까 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는 또 의식이 고향되는 것 같다가 탁 실체를 못 만나니까 은은한 달빛만 만나지 태양을 못 만나니까 거기서 어중간하게 또 그 기분 가시고 나면 다시 또 나아는 또 고아가 된 기분이 되고 또 죄인이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딱히 답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방편을 쓰신 거예요. 쉬우라고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냥 영으로 기도해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영으로 기도해서 바로 아는 제자는 아 그렇군요 하고 바로 영으로 기도하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알잖아. 나한테 몰입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니까 나를 향해서 몰입해봐. 내가 하느님 아들인 거 알잖아. 몰입해. 이 정도까지 방편을 쓰신 거예요. 몰입을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막 심오한 거 형의상황적인 걸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믿음만으로 내가 든든하다 하고 내가 근심 걱정을 잠시만 덜 수 있으면 그때 여러분이 성령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애고가 마음을 비워야 만나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믿고 맡겨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맡기시면 만나겠죠. 믿고 맡긴다는 건요. 진짜로 내 뒤에서 누가 야 나 믿지 그럼 뒤로 넘어져봐 할 때 넘어지실 수 있어야죠. 못 믿죠. 그런데 얘가 안 잡아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믿네 만에 믿네 만에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한순간이라도 믿고 탁 맡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아미타불도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 깨달음을 얻으셔서 내가 극락가 할 수 있게 다 원을 세우셔서 조치를 취해놓으셨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름만 부르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르고 내 모든 근심 걱정이 딱 풀어지면서 쉬실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견성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극락을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원리로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시다가 이제 그게 찰나 저희도 학당에 오시면 참나체험을 해도 구급부터 참나체험을 하거든요. 왜? 그때는 찰나 찰나예요. 지혜도 전반적인 이해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정말로 성령과 만나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정말로 불성을 내 안에 있는 자성미타 내 안에 있는 자성 아미타불을 깨쳐서 아미타불이 이해가 되면 선전과 지혜가 함께 갑니다. 그러게 되면 무서운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불을 하면서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일념이 돼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정토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정토에 가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살아서 이미 나는 정토에 가기로 확정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불이 안 지고 살아가시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된 거예요. 천국이 아직 간 게 아니지만 현상의 천국은 못 갔지만 본질의 천국이 내 안에서 갖춰졌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음이 늘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으면 아미타불 안에서 이미 극락 왕생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비록 몸뚱이는 사바세계에 지금 여기 있지만요. 저 극락에서는요. 내가 태어날 연화대에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저쪽에서 극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꽃으로 된 연화대가 있어요. 내가 앉는 자리가. 그럼 내 자리가 거기에 내가 여기서 이미 깨어나는 순간 그쪽에서는 이미 꽃받침이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져요. 이게 생명체계 이름이 새겨진 거랑 똑같아요. 내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어요. 나는 이미 자연이 보배연화대에 이미 앉아있는 것이 된다. 난 이미 극락에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불을 자 믿고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에 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연불을 통해서 일주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해가지고 일주보살은 되셨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극락에 갈까요? 정토신앙에서는 안 돼요. 왜냐? 그분은 이미 일주보살이기 때문에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본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미타불 극락에 가기를 믿고 발언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가요. 아시겠죠? 현명한 팁은 학당에 오셔서 일단 몰라 그래서 견성을 해서 여러분 안에 참나를 확인하시고 늘 깨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된 뒤에 극락을 원하시면 극락으로 가시고 천국을 원하시는 예수님하고 왜냐? 성령 안에서 우린 이미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국을 원하는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 가시겠죠. 일단 일단 여러분 안에 참나를 깨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 성령과 불성을 만나시고 나면 그 다음은요 별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 경지에 빨리 가시는 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가서는 여기도 성령불 안 꺼져야 진짜고 여기도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전일하게 돼서 늘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미타불 안에서.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토정 선사들이 연불산매의 경지라 그래요. 연불산매의 경지. 마음이 공에 도달하고 오늘 라제 해드린 거니까 유튜브 올라오면 보세요. 마음이 공에 도달하고 일체가 아미타불의 안목으로 일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깨어나서 참나를 찾고 아공 복공까지 꿰뚫어보게 됩니다. 일체가 공인 줄 알면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면 일체가 아미타불의 작용인 줄 알면요. 그 선정과 지혜가 갖춰지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에 내 연꽃 받침 생기고 거기에 이미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낮에 못 읽어드린 구절이에요. 한마디 아미타불 한마디 아미타불을 강조하는 게요. 아미타불 이 한마디에 우린 이미 극락할 수 있다는 아미타불 이 한마디에 고통의 과보를 텅 비게 하내는 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한마디에 나는 죄에서 건져지네. 죄에서 건져져서 죄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가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 아미타불에 모든 과보를 텅 비게 하네. 그때 세계와 몸은 거칠지만 신묘하게 되네. 이게 무량한 수명을 갖는 몸을 얻고 그런 극락의 세계. 내 몸과 세계는 한 세트거든요. 불교에서. 불교에서는요. 몸과 세계를 한 세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올바른 내가 그동안 닦은 과보 과보는 과보인데 그 과보에 올바른 과보라고 하고요. 내 몸뚱이가 의지하는 세계니까 의지하는 과보라고 합니다. 세계는. 몸뚱이는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정보 그리고 내 몸뚱이가 의지에 있죠. 이 세계에. 그래서 의보. 이 두 개는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극락에 가신다는 것은 당연히 극락에 몸을 얻는다는 게 돼요. 극락에 가실 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극락 세계에 맞는 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무량한 수명에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연불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풀었냐면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의 내 몸뚱이가 지금은 조악하잖아요. 이걸 조악한 몸이라고 해요. 거친 몸. 지금은 거친 몸인데 연불하여 이 아미타불과 상응하게 되면 미묘한 세계가 미묘한 몸으로 변한다. 이게 영원한 몸 정토로 변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팔찌보사로 돼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쏜다는 거예요. 아무튼 내 이름만 왜 봐라. 내가 해주겠다. 완전히 문을 그냥 뭐 부처님이 미쳤어요. 그냥 오시면 그냥 막 대방출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청 쏘신 건데 아미타불은 진짜 쏴버린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지옥불 들어간 애까지 불러낸 거예요. 야 너 아미타불 한 번만 해봐. 아미타불 너도 부제다. 거의 사실 말이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요. 읽다 보면 다 모순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튼 너 지옥 갈 너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너 오늘 밤 아미타불 한번 해봐. 이거예요. 좀 너라도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든 걸 맡기고 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면 그런 그 사람도 벌은 벌대로 받겠지만 최근에 사형선고 받은 분도 나왔죠.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만 종신형도 만약에 만들어야 될 거고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상황을 봐도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화가 되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 아까 제가 받았는데 교화랑 처벌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화는 양심이 깨어나야 당연히 양심이 깨어나야죠. 처벌받은 것도 교화의 목적도 있죠. 양심이 당연히 깨어나야 되지만 처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남한테 죄를 지을 때 내 양심한테 죄를 짓는 게 있고 남한테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내 양심한테 죄를 지은 건 내가 반성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남한테 죄 지은 거는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다른 문제라서 막 섞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낮에 사형선고권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라마라가 살인마였잖아요. 그런데 살인마였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성자가 됩니다. 교화는 돼요. 결국 돌 맞아 죽었죠. 돌 맞고 다닐 때도 부처님이 너 원래 지옥 갈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너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 처벌을 감소하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돌 맞아 죽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자가 돼도 갚을 건 다 갚아야 돼요. 불교 이론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앙굴라마라가 부처님까지 죽이면 천명인가 그랬잖아요. 다 채운다고 부처님 죽이러 갔다가 교화된 건데 천명씩 죽인 살인마를 사형 안 시키고 민간이 처벌했잖아요. 법대로 왜 안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에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스승이 어떤 그걸 걸었어요. 저주를 걸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신이 나가서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참작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생으로 진짜 고의적인 살인범이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사람은 선량하게 문파에 들어가서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모가 유혹을 했던가요? 거절했어요. 거부하니까 음해를 해가지고 스승이 저주를 걸어버린 사람을 죽이고 다니게 속이는 거죠. 넌 천명을 죽여야 된다.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가는 다 치르게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거는 자주 나왔던 질문이라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본론으로 와서 지금 이 연불선 느낌 오세요? 이 성인들이 엄청난 방편을 쓰신 거예요. 참나에 집중해 성령에 집중해 성령도 안 보이고 참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해 아미탑을 아미탑을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에 집중해 그리고 나한테 집중해 이게 요가 중에는 구루 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참나한테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루가 스승이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그 선생님을 참나의 화연으로 보고 선생님을 참나로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이 대표적인 구루 요가하는 데가 티벳이죠. 티벳은 그렇게 달라이라마 사진 엄청 갖고 있죠. 거기 가면 수행할 때 사진 다 놓고 사진을 보면서 그분을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나로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 거예요. 스승 안에 있는 불성들을 봐요. 그게 구루 요가인데 악용되면 이윤택 씨 같은 경우 그건 사이비들이 너무 좋아해요. 구루 요가를 나를 신으로 보라. 너 내가 사람으로 보인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구루 요가는 온갖 사이비들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 써야 잘 쓴다는 건 그거예요. 정말 스승이 깨어있는 분이어야 되고 스승이 애고가 많으면요. 구루 요가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스승을 신으로 보되 애고성을 포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승을 통해 구현되는 육바람의 신성만 보면서 내 공부 재료로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쓰신 게 구루 요가예요. 나한테 몰입해. 내가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란 대로 내가 다 하잖아. 내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잖아. 아버지한테 몰입이 안 되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한테 몰입해. 그럼 아 저게 사랑이구나. 보시구나. 저게 지게구나. 저게 인욕이구나. 실제로 보여주는 분한테 가서 보면 쉽게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결국 자기 불성을 찾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스승 안에서 그렇게 양심을 구현했던 그 양심의 실체를 자기 안에서 찾아 냅니다. 여기까지 가게 해주면 그 구루 요가는 성공인데요. 실패하게 되는 거는 제자가 그걸 공부를 안 해서도 실패하지만 스승이 그 구루 요가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자 눈에 계속 애고만 보이면 저건 아닌 것 저건 보시가 아닌 것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작돼 버리면 그 공부는 망치는 거예요. 양심에 찜찜하게 만들면 이게 안 돼요. 게임 끝나요. 그걸 덮어줘도 결국 결과는 안 좋게 되죠. 최근에 일련의 그게 다 보면 다 스승들한테 당하지 않나요? 스승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 없어요. 배우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스승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미타불 신앙이나 예수님 신앙에는 구류효과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형의 신에 집중이 안 되면 유형의 신성에 집중하라.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방편은 자 여러분도 이걸 직접 빌 일은 없으니까 크게 피해 보실 일은 없죠. 이분들한테 직접 가서 배울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조차도 지금은 안 계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해놓은 자치가 있잖아요. 그 자치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치를 해놓으셨잖아요. 말씀과 언행을 그거를 그리고 원을 세우신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거를 염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그분한테 다 맡겨버리면요. 애고는 왜 이런 것도 필요하냐면요. 곧장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다 맡기면 돼요. 사실은 그게 힘든 분들은요. 감동적인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신 거여서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접근할 수 있죠. 그때 애고가 좀 더 녹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애고가 그때 몰라가 더 쉽게 되면 바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라고 나온 법이에요. 몰라 하면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지. 믿고 따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몰라 하고 내 근심 걱정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딱 맡기고 계시면 그 순간 이미 견성이에요. 안양의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이 주인공 주인공이 다 할 수 있잖아 하고 맡기면 견성도 따로 헤아릴 필요도 없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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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돼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랑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한마디면 충분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고 맡기고 맡겼다는 게 이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해져야죠. 맡기는 순간 내 근심 걱정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작동을 해서 나를 평온하게 하고 초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보게 만들어줘요. 시야가 좁아진 걸 넓혀주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생은 따놓은 거고 나무암이 탑을 한마디에 마음이 탁 깨어나면서 오욕칠정 번뇌에서 탐진체에서 벗어나서 육바람이 감도는 청정한 마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 맡아놨다 이거죠. 찰나지만 찰나영생 찰나영생이지만 그게 안착돼버리면 그게 영생돼버린다. 왕생이 돼버리고 그 논리 낮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더 드렸습니다. 낮에 좀 못한 부분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얘기만 들고 끝낼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발언 연불 다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성을 찾아서 늘 깨어서 그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게 해결돼야 이런 방편들도 다 이해가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방편이 다 이해가 되면요. 만약 여러분이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아무 생각 말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겨라고 하실 거예요. 좀 지나가다가 불교인을 만나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겨라. 좀 지나가다가 화두하는 사람 만나면 너는 쓸때문을 생각하지 말고 이먹고 하면서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뚝 생각이 끊어지게만 하면 그 자리에서 견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학당에 오셔서는 몰라 하면 바로 견성입니다. 이게 다 같다는 걸 아셔야 영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신 거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원래 돼 있는 거구나. 그래야 인류가 진화합니다. 낮에도 이 얘기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문에 어디를 걸어야 돼? 입구에 서서요. 문이 너무 많아요. 누가 정리를 안 해주면 아무도 못 걸고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이 원리가 한 단계만 위에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그게 깨쳐지셔야 그 진짜라는 그런데 애고의 눈으로는 다 달라요. 말이 안 돼요. 애고의 눈으로 예수님 말이 맞으면 이분 말은 틀렸을 거고 애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게 맞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참나의 눈으로 보면 아 다 같은 얘기네. 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애고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게 참나한테 말이 됩니다. 이건 그냥 믿으라. 이해 안 되니까 믿으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아까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나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아미타불 경우에는 내 안에 아미타불 있고 아미타불 안에 나 있는 마음 둘이 아닌 마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그 마음을 만들어 보려면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안 보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따로 근심 걱정 안 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불렀을 때 다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고 다 맡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 다 맡깁니다. 내 근심 걱정 내 추한 거 나 못난 것까지 다 맡깁니다. 그것까지 다 맡아서 경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탁 맡기는 순간 난 자유가 오죠. 그때가 사실은 성령 상태입니다. 나를 초월한 상태 내가 힘을 빼버렸더니 초월해 버린 거죠. 힘을 뺐더니 부처랑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힘을 뺐더니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채득하셔서 삶에서 쓰고 사시면 찰나 찰나 한 생각 한 생각마다 그게 잡념이 될 수도 있고 망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처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이 진화하는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토 얘기는 한 번 더 해드리려고요. 나마미타불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일본 정토정 고수들의 신범 얘기인데 할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제가 미리 다 해드렸어요. 여기도 다 해요. 일본분들이 연불 오타쿠들이에요. 완전 연불 오타쿠들의 경지.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에 주객이 초월하고 그대로 사실은 성불이요. 그대로 왕생이. 다 갖다 붙여요. 나중에 화두성까지 다 갖다 붙여서 일념 하나에 모든 걸 다. 그래서 내가 죽고 아미타불이 산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이 산다. 이런 논리까지 막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보면 기독교랑 놀라울 만큼 만나고 있으니까 결국 함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